어 누구셔 야 유학갔던 내 여자친구잖아 이번에 들어와서 요 앞에 S사에서 일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우 되게 능력 좋으시네 아 여자친구분? 어 여기 여자친구 소라고 소라는 지금 좀 바짝 자리자 소라는 지금 백수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돼 어떡하지? 그래 소라를 띄워주자 어 우리 소라는 지금 완전 능력자야 소라는 자격증도 많고 인맥도 많고 머리숱도 많고 나이도 많고 뭐 가지고 나가줬지 뭐? 나이가 많아? 그래 나이도 많고 주름살도 많고 취업 못해서 빚도 많고 아 근데 이제 없는게 하나 있다 뭔데? 남자친구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? 그래 말을 돌리자 아 우리 소라는 지금 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어어 야 말 넘기면 오늘 먹자 오늘? 어 그 그럴까? 어 야 그럼 자리 잡혔을 테니까 빨리 와 어 어 소라야 밥 먹으러 가자 밥이 넘어가? 아니 나이도 많고 주름살도 많고 빚도 많은 나는 밥이 안 넘어가 야 밥 대신 나한테 욕 한번 먹어볼래? 호호호호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? 그래 소라한테 감동을 주자 소라야 오빠가 소라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테니까 소라는 힘들게 일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손에 물 묻힐 생각도 하지 말고 오빠가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, 만수르 아들이야? 아니 마당에서 기름 나와? 안 나와 로또 됐어? 안 됐어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아, 숨을 안 쉬게 해주면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바짝 자랐는데